에네즈 에 버스 에 에 에 에 으 엄마 어디가요? 거제도가요 좋아요? 네네 고 잠깐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거 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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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영아 근데 너 머리가 왜 그래? 귀엽게 하영아 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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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씩 안타까워 다행히 보러 가고 다행히 가고 두 번씩 가고 하얀 것 같다 퀴트는 항상 다행히 가고 다행히 가고 오늘 재밌었어요? 응 왜 이리와 나 혼자 가고 먹어볼래? 맛있어 오늘은 물놀이 왜 못하지? 비가 와 망했어 비가 막 와 비 오지마 오지마 다 왔어 시원해 왜 이렇게 시원해요 바다 고아나마 사장 여기에요? 여기? 여기? 아이치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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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 왔어 다 왔어 여기가 우리를 만듭니다 오지마나마 오빠 저기 해변 봐 이리와 인해 이리와 인해 히히 자세히 아우! 내 차! 하하하하 바로 한 번 오빠 좀 욕한거야? 딱 도착하니까 또 비가 안 와요 엄마, 저 꽃도 있어 저 꽃도 있어? 우와 핫도그 하나 생각하고 보자 핫도그 하나 생각하고 보자 핫도그 하나 생각하고 보자 핫도그 하나 생각하고 보자 고지, 안녕 핫도그 하나 재밌었어요? 여행 좋았어요? 난 좋아 다음에 또 올까? 날씨가 좀 안 좋았지 다음에, 다음에는 꼭 성수기때 말고 비수기때 오자 알았지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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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